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7일 채병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죠.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공수처는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및 사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원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3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청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25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가 25일 날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런데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10월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손 검사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월 22일 출석해서 조사받을 거라는 걸 조율하고 있는 중에 10월 22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0월 22일도 안 나올 것이다. 글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이때 당시 법원이 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 법원 얘기가 딱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수처가 이 손준성 검사하고 날짜를 조율해서 이때 조사를 받으라 하고 얘기한 게 거의 이제 픽스되는 그런 단계가 언제냐면 10월 초부터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또는 15일 정도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이럴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월 5일에 그러니까 10월 8일에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가 있었죠. 그리고 11월 5일에 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김진욱 공수처장의 약속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안 주려고 본인들도 노력을 한다면 11월 5일 이전에 이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이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일단락을 지어야 될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공수처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공수처가 그게 뭐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다. 내지는 경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그렇게 반발을 하지만 그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매듭을 짓으려고 손준성 검사를 일정을 자꾸 땡겨서 조율하려고 하는 것 저는 뭐 그거 크게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서는 곤란하지만 그 전에 매듭을 짓겠다는 그 의지 자체는 저는 평가해 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 측이 아니 내가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다. 실제 변호인을 이때는 선정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때 안 했을 리야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변호인 선정이 늦어졌다 그러면서 14, 15일에 응하지 않고 22일 조사 10월 22일에 조사하는 문제를 조율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0일 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일정을 미뤘다고 두 번째 지금 조율 중이었는데 조율 중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한 번 정도는 미룰 수 있는 거지. 법원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미룰 수 있는 거지. 정국들아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는데 그걸 한 번 미뤄놓고서 두 번째 일정을 조율하는데 아마 한 번 미뤘으니까 이때도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체포해야 돼. 더군다나 현직 검사를. 누가 생각하도 공수처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22일 날 근데 공수처의 예상대로 실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이제 세 번째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손준성 검사가 얘기한 게 11월 2일이나 4일쯤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랬는지 정말 계속 조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선이 11월 5일에 있으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그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근데 그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11월 2일이면요. 2일 날 들어가서 5일 전에 구속력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꼭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정을 조율 중에 그런 날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충분한 본인의 방어권 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11월 2일, 4일 조율 중에 또 사정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공수처는 도대체 뭘 믿고 사정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우리가 이런 것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법조계에서 좀 물어봤습니다. 법조계에서 의아하죠. 체포영장 흔히 얘기하면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과 사정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은 많이 다릅니다. 구속영장 발부보다 체포영장이 아주 쉽게 발부가 되죠. 왜 그러냐면 체포영장은 일단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 조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를 법원이 오케이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법원이 그거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건이 훨씬 까다롭지 않은 체포영장조차 발부가 안 됐는데 근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네. 이게 순서가 뒤바뀌다. 아니 뭐 이런 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발부가 될까? 더군다나 김웅 의원이 또 다른 핵심 인물인데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손준성 검사 조사도 안 하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걸 발부받을 정도로 과연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다른 보강조사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 공수처가 성급한 이유는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뭐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초조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니 초조하다고 함부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럽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수사에 좀 협조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사회가 되느냐. 이게 무슨 전근대적인 발상이냐.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법조계가 지금 분분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눈여겨서 이렇게 들은 얘기, 귀담아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어차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일종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영장전담판사를 해놨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권이든 또는 검사, 검사는 행정부니까 행정부에서 청구한 여러 가지 수사 스케줄이나 이런 데에 법원이 좀 발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암암리에 영장전담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하고 좀 코드가 맞는 사람 중심으로 편성을 해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저는 그 견해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하고 기각하는 것이 법도 어차피 상식의 연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 정치부 기자도 하고 법조 출입 기자도 했습니다. 생각과 굉장히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도 과거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의 영장전담판사들 결정은 저의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이 영장전담판사에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도대체 뭘 믿고 구속영장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청구했느냐 저는 바로 그런 코드 성향의 영장전담판사들 이 사람들을 믿고 무리수를 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꼭 제 의견이 아니고 법조계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환에 두 번 아까 한 번 불응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치고 두 번 불응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친 거는 공수처가 영장전담판사는 아마도 더군다나 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관됐느냐 연관되지 않았느냐를 규명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인데 정권의 눈에 가시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잡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협조해 줄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 이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정치적 발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절차상 구속절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불응했다고 체포영장 두 번 불응했다고 구속영장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현직 검사에 대해서 현직 검사가 무슨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증거인멸 증거인멸은 이 사안 자체가 작년 4월 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 외에는 손준성 검사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기록을 수사정보정책관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대구고검으로 지금 가 있는데 본인이 기록을 인멸할래야 인멸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데 무슨 구속영장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20일이죠 그런데 20일에는요 22일 소환조사를 조율하고 있을 때입니다 22일 날 나와서 조사받는 것을 조율하고 왜냐하면 22일 조사를 못 받겠다 한 통보를 21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못 받겠다는 통보를 하기도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2일 날 조사를 22일 날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하는 중에 뒤로는 체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행정처리 절차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겉으로 나와서 조사받을 일정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로는 체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얘기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공수처의 얘기다 이러니까 이 판사가 방어권 침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스스로 불러들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를 23일 날 주말에 했습니다 그래놓고 본인한테 통보를 안 했습니다 순준성 검사한테 통보를 안 하고 25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23일 날 해놓고 25일 날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26일 날 영장심사 받아라 이렇게 되면 아니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본인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어권 침해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순준성 검사와 순준성 검사 측 변호인은 법원에 가 가지고 방어권 침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 무슨 아마추어 같은 공수처의 주장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 에서는 아니 23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서 본인한테 이틀 동안 숨겼다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변협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의 비협조적 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을 거듭 청구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아니 특정 사람의 특정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변협이 성명을 내는 일 공수처가 망신을 자처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지금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여 여부는 지금 전혀 조사된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서는 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보강 조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두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일단 11월 5일은 넘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 연관 사건을 공수처에서 이제 다루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허언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얼마나 철저한 보강 조사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 더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 될 텐데 그거는 저는 뭐 밝혀지기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그리고 실제 없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4월 3일 이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어찌 보면 감시하라고 총장 바로 밑에 총장과 밀접한 수사정보정책관에 손준성 검사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임되기를 바랬는데 그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꾼 거죠 손준성 검사로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감시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두 달 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신복이 돼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윤 전 총장의 지시하에 만들었다 그렇게 보긴 어렵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조사결과를 앞으로 봐야 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부분을 공수처가 이제는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진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그건 뭐 함께 지켜보기로 하시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라면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